안녕하세요. 골드만 비뇨외과 원장 이창기입니다. 혹시 치아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보셨나요? 치아가 기능을 상실해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할 때 치아 임플란트 치료를 받음으로써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되찾아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음경 보형물 수술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기부전으로 인해 발기력이 떨어졌을 때 발기부전 치료로 음경 보형물을 삽입하게 되면 예전처럼 발기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발기부전 치료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인 팽창형 세조각 음경 보형물 수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팽창형 세조각 보형물은 물을 저장하는 저장고, 펌프, 음경 해면체에 들어가는 두 개의 실린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조각 팽창형 수술에 대해 작동 원리에 대해 간단히 영상을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조각 팽창형 보형물은 저장고, 펌프, 그리고 음경 해면체에 삽입하는 두 개의 실린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하실 때 음락내에 위치해 있는 펌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음경 해면체에 있던 실린더가 팽창하면서 발기가 유도되고 그때 관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 후에는 음락내에 위치한 펌프를 다시 눌러주시고 그 실린더가 팽창되어 있던 게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면서 발기가 자연스럽게 회복되게 됩니다. 이는 가장 진화된 보형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형물에 항생제가 코팅되어 나와 수술 후 감염에 대한 확률도 매우 많이 낮아졌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수술이나 치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부작용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 의료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항생제가 코팅된 보형물도 나옴으로써 이런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조각 팽창형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삽입되어 있는 보형물 기계의 고장입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다 조립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기계의 고장이 간혹 보고되긴 했지만 최근에 워낙 발달된 보형물이 개발되어서 수술 후에 기계가 고장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수술 후에 감염입니다. 물론 저희도 수술 후에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주사나 먹는 경구 항생제를 드리고 있고 또한 주기적으로 환자분 상태를 보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간혹 이런 부작용이 생길 경우에는 감염이 된 보형물을 다시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연령이 특별히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성 질환이 있는 50대 이상의 남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발기부전 약 또는 발기를 유도하는 주사를 사용하고도 충분한 효과를 못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통 고려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수술을 진행하시는 연령은 50대 이후의 남성이라고 보입니다. 발기부전은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내원하셔서 본인의 이런 증상을 말씀하시는 게 모두 다 부담스러워서 선뜻 비뇨기과 병원에 오시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편안하게 오셔서 발기부전에 대한 정확한 상담과 원인을 찾아보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해보시고 그로 인해서 자신감 있는 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발기부전이 워낙 치료나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제대로 시설이 갖춰져 있고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알맞은 곳을 선택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